지난해 7월과 9월 서울과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결국 지난해 말 교육당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며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를 투입해 돕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봤더니 교권보호 변호사 자리는 텅 빈 채 공석입니다. 그래서요. 저희도 자구체육으로 그렇게 공성에 있는 사슬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충남에선 올해 초 변호사 5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천안에 단 한 명만 채용됐습니다. 6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예산과 서천, 아산 부여는 여전히 뽑지 못한 상태.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됐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자문받을 통로가 바뀌었기에 교권 보호에 불리한 상황이고. 법조계는 한시계약직 직위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문제로 꼽았습니다. 아무래도 변호사가 고용 불안한 점이 가장 큰 깊이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충남교육청은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채용 조건과 근무 기간을 재검토해 다시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지금 지원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. 관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6개월짜리잖아요. 그래서 6개월을 좀 늘려서 다시 공고하는 방안도. 충남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1년 158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느는 등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.